안녕하세요 한국 석유 주주 여러분 카이로스 입니다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이달 대왕고래 2차 로드쇼 해외 기업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오늘 날짜 기사입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해외 기업들이 대왕고래라고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유망성 확보를 위해 이달 한국 직접 찾는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상황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시장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이슈가 있고 일정이 있는 이런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요 자 지금부터 잘 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일정들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체크 하셔야 되요 정부는 20% 수준인데요 성공률을 고려하면 향후 5년간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추정 추산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번 진행을 하고 있고 1차 있고 2차 지금 오는 12월부터 진행하는 1차 시추는 석유공사 단독으로 수행하고 2차부터는 해외 메이저와 석유공사들이 직접 투자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라고 하는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낮고 한번 시세가 낮고 지금 이제 가격 조정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다시 들어가야 될지를 잘 아셔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여기 위에 지금 보이시는 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이 번호로 이 번호로 자 찬스라고 문자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10-2256-5260 이 번호로 자 지금 바로 찬스라고 보내주시면 이 한국 석유 한국 석유를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가야 될 이제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아 제가 정확하게 잡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는지를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우선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나고 파동이 이렇게 한번 쭉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지금 6월 달에 이렇게 올라갔죠 정부에서 이제 대한거래 프로젝트가 발표가 되면서 어 동해 쪽에 이제 식이 서규로 이제 시취한다 라는 프로젝트가 발표하면서 쭉 올라갔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어 가격조정 짝 올라가고 가격조정과 기간조정 어느정도 거치고 다시 한번 내려오는 요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 121선을 잘 보세요 120일선과 200일선 인데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내려왔고 요런 자리에서 자 요런 자리에서 지금 지지가 되고 있다는 것 지금 보이시나요 요런 자리들 요런 이제 어 주식투자 에서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가치 성장 그 다음에 수급 재료 이런 거 있을 때 한 가지만 보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를 흐름을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요런 이제 요런 부분들 있죠 자 자 보시고 어느정도 가격과 기간조정이 좀 이제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일정 재료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이런 이제 갭도 이제 매우로 이제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구요 갭도 매우로 내려올 수도 있고 221선 아마 여기 지금 이날이 상한가 갔는데 이 상한가 시초가 시초가에서 이제 쭉 올렸어요 이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또 하라 조금 더 내려왔다가 어 반등을 할지 아니면 바로 슈팅 나올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알려 드릴 테니까요 자 010 22 56에 52 60 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매수 차점을 잡는 아 그런 거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아 기관 쪽에서 기관 쪽에서 계속 좀 사드리고 있어요 아 그 어 지금도 이제 현재 잠정 치료는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좀 차고 있고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지금 테마로 든 대한 거래 테마로 도 붙었지만 정부에서 대놓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 충분히 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어 확률입니다 확률이기 때문에 자 요런 이제 패턴으로 움직인다 라고 하면 한번 더 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n자형 파동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지 이런 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요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매집해 나가 나가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 매수는 기술 이고 매도는 예술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열어 이 예 주식 격언이 있는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최적의 그 타이밍이 필요해 태아 타이밍이 필요하다 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주저하지 마시고 010 2256 2256에 5260 으로 찬스 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 이런 이제 메스트 어디에서 이제 맷을 잡고 만약에 여기가 여기가 될지 조금 더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드려요 그때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요렇게 요렇게 n자형 파동으로 갈 때 어느 지점에서 좀 매집을 하고 여기 지금 매물대가 좀 많이 있어요 매물대 요것도 이제 강력하게 뚫을 때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어려운 장에서 수익 보실 분들 바로 찬스 라고 찬스 기회이죠 기회 위 가족 기회 입니다 찬스 라고 아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식 격언 중에 또 이런게 있어요 지금 굉장히 시장을 지금 공포스럽게 어 지금 가고 있는데 주식은 자 공포에 사서 공포에 사서 언제 팔아라 탐욕에 파는 겁니다 탐욕에 파는 거에요 자 이런 자리들 굉장히 지금 사람들 이 물려 있는 분들 많을 거에요 여기 지금 그 투자 하시다가 여기서 물려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물려 있는 분들 언제 탈출을 해야 되는지 여기 물렸고 여기 물려 있고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럴 때에서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은 바닥에서 어느정도 다시 한번 들어간 다음에 그 하면 물타기 라고 하죠 물타기도 뭐 1,2% 1,2% 이렇게 들어가는게 아니라 확 빠지고 반등하는 그런 시점에서 들어가야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이제 찬스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찬스 찬스가 옵니다 기회가 옵니다 자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한국 석유 여러가지 종목들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 석유라든지 그냥 한국 석유라든지 여러가지 있지만 좀 이제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슈팅이 한번씩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으로 지금 선별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바로 투자하지 마시고 찬스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그럼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 도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